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카이 시키 통수 쳤잖아요. 이 시키 보복하러 갈게요. 벵갈 동맹 안되나? 이 아라비안 시키다. 가자. 차가타기 뭐지 이거? 아 맞다 이거 같지? 페르시아가 어떻게 호의가 있으려나 나한테? 통수 친 시키 맘룩구 꽤 크네? 야 오스만이 왜 맘룩... 야 쉽게 못 칠만한 이유라... 야 얘 왜 이래? 야 폴란드 리투어리안 망한 거 보소? 야 유럽 정세가 조금 상치가 않다. 스페인 뭐 스페인은 원래 이렇고 네 여기 포르투어 영토 아니었던가? 어이씨 뭐야 이거 기분 나쁘게 가자 일단 네 말라카 치러 가도록 하구요 마 말라카 4만 천 테크 13이지 넌 죽었다 휴전파기 5연 어? 99연 아이씨 발레민족주의자 올려? 귀찮다 이 새끼들 뭐야 이거 샤가타야 이거 안잡니 이거? 토바코 인기 아 우리 담배 안팔아요? 야 웃긴거는 샤가타이가 페르시아한테 털린게 아니라 민족주의한테 털렸어 명달래다 이글리오누스가 어디야 도대체 요기야? 아닌데 브루나이 클라임 날조해야되고 어? 요새 떨궜다 이 새끼 나이스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밀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우리가 하나 더 데려오자 확실하게 밀어야 되죠 다음 이스 콜 연간 정독성 나이스 정독성 올라갔는데 개종이 나일까? 아 애매하다 힌두는 너무 애매해 힌두 자체가 지금 아 좀 많네 인도 진출할거면 해야되는데 이거 무조건 아 답은 힌두다 답은 힌두다 이 씨 에라 모르겠다 이 씨 행복한 결혼생활 세금 어 세금 물려준다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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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이고 좋습니다 아주 골 좋구만 네 브루나이클라인 나있죠 262? 어 그래요 쟤 점령하라해 어차피 영토 넓어요 여기 슬슬 빠져도 될 것 같다 이 정도면 빠질까? 신뢰도 마이너스 5 근데 왜 신뢰도 마이너스 5야 이 놈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갈게 난 잘못하면 하나도 없다 양심적으로 지가 동맹파기 했으면서 나한테 왜그래 99년 6월 동맹도 없는 호구 시기 잠깐만요 7.2 아 이거 너무 안된다 이거 되고있는거 맞아 0.63 아 이거 수도 천도 해야될거 같은데 이거 한반도 다시 옮겨야될거 같아 수도를 너무 안된다 인력 더럽게 많이 올라가네 헤르시아 아 먹을 수 있지 뭐 나중에 여기 내가 먹을게 나한테 뭐라 하지마 브라반트 투툰기사단이랑 보헤미아가 막니 컸고 오스트리아는 뭐 그냥 그렇죠 그런정도고 프랑스는 육각각 형태 만들고 있고 스페인은 대박이고 얘는 모로코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지출했네 티니스는 맘루쿠 때문에 확장도 못하고 있고 또 맘루쿠 동맹도 많아요 예멘 모로코 티니스 오우후 오스마일 맞다이하네 테크천이 나가지고 오스마일이 이기겠다 확실한거는 말라카 휴전 끈 전쟁 요새 없지 짬비 오우야 일단 일단 빼 이거 해군 왕씨 여러분 슬슬 이제 북쪽으로 전진합시다 어차피 뭐 말라카 까지 가야 될 필요도 없고 어차피 뭐 말라카 까지 가야 될 필요도 없고 요새 먹었고 했으니까 네 이 시키 드랍하는거 보소 이제 여기서 여기서 드랍하는거 보소 쭉쭉 밀린다 여기 군사 20년대 있네요 세계무역 세계무역 터졌네 세계무역 1.37 0.43 0.06 0.54 1.18 길린이 왜 이렇게 높냐 수도 0.09 1.5 1.05 1.05 파사 1.5 아 이거 공성장군이구나 아 얘가 공성장군이구나 제 위로 올려보내야겠구만 오 나이스 성인동력 위신 안정도 성인동력 위신 성인동력 안정도 성인동력 안정도 성인동력 올려주세요 마자파인 민족주의자 2.2 아 애매하다 터지면 잡으면 되지 뭐 근데 웃긴거는 말라카는 착하게도 드랍을 안하네 귀찮게 드랍하면 귀찮아지는데 드랍을 안하네요 아주 착한 놈이야 야 애초에 먹질 못하네 아 얘 어떻게 먹던 귀찮다 이렇게 일단 길만 이으자 야 이래도 높아? 황금 안먹을께 안경기 한금 포기할게 내가 여기가 비싸나? 30, 21 아우 더럽게 비싸네 아 그래도 우리가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만큼밖에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비싸 야 이렇게 먹는건 좀 아 이거 어떡해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프리카를 위해서 이렇게 비싼 땅은 아닌데 클라임 날조한 지역만 먹으니까 그냥 이거 먹자 딱 4개 먹는데 어그로가 이렇게 걸려 파사이 초원인데 오우 씨끼들 사기 더럽겠는데 어 장군 없냐? 마라카 축적 올라간다 오우 씨끼들 사기 더럽다 아팬 오우 씨 오우 씨끼들 사기 더럽다 벨 아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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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군 없어? 장군이 없네 빠지자 말락 6년? 4년 남았네? 어? 영국이 3개의 주였다 여기 요새가 있어? 요새 없는데? 잠깐만요 뭐야 이거 잠깐만 요새 먹었잖아 아 버그였나봐요? 버그네 어? 어? 으아و? 아 으아 여기가 대박인데 이렇게 먹으면 됐다 이렇게 가면 나중에 군사 배치해가지고 쭉 밀어버릴 수 있죠 얼마 좋습니까 피도 없나? 피도 없네 6.8 아이씨 되질 않아 저거 마자파이 민족주의자 됐다 클라임 하나만 더 날짜하면 좋을텐데 여기 비싸가지고 애초에 다 둘 다 비싸 네 38년대 터졌고요 가더 진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라바야 뭐야 여기 아 아니지 군사 군사 와 많이 뽑을 수 있다 군사에 좀 손 좀 대야 되겠다 이거 15구 뽑아야겠다 15구가 최고거든요 요새 그냥 부시거든요 15구 뽑으면 15 5구 요새 그냥 박사네요 15 5구면 분화 휴전 6년이라 했죠 6년 6년 동안 6년 동안 클라임 2개 날짜하도록 하고 6년 동안 15구 체제 기병인 적은 면이 없지만 이 정도면 어우 꽤 아프다 설마 밀리나요 이걸? 간신이겼네 차와 설탕 부러운 놈 우리한테 저런 이벤트 안 뜰까? 어우 야 이씨기들 부러운 놈이 먹으면 아주 이씨기들이 아주 나 죽이겠구만 이거 국경분쟁 나이스 빨리 필리핀을 다 먹어야겠어 너무 두려워 스페인 놈들이 우리의 식민지를 뺏어갈까봐 우리의 영토를 이거 뺏어갈까봐 어? 이씨기 밤과 동물이 털리는 것 같은데? 나이스 뒤져라 차라리 불교가 훨씬 나아요 불교 국가가 먹는게 훨씬 낫지 이슬람 국가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불교 국가 기껏해봐서 여기밖에 없는데 차라리 불교 국가 여기 다시 먹어가지고 알라카한테 다시 먹여주는게 낫지 차라리 저럴거면 사카라바 사카라바 치룸이 있다네 해군 좀 뽑아야될 것 같아요 확실히 해군을 엄청 많이 뽑아가지고 어이씨 깜짝이야 어이씨 깜짝이야 으잇 와 코어 비용 엄청 많이 드네 103 아이씨 군사 더럽게도 많이 뽑네요 말라카 미적주 이제 안올라온다? 수입 아프리카 진출하면 돈 꽤 많이 벌리겠는데 이거? 해군도 뽑긴 뽑아야될 것 같아요 돈이 여유가 생겼어 갑자기 역시 주가 답인가 주 더 만들 수 있어 나이스 일본 주로 만들어야겠네 키나이 잠깐만요 주가 쿠타이지? 키나이가 어디지? 키나이 여기가 대박이네 여기 네 여기 주로 만들어야겠어요 일본 주로 만들면 될 것 같고 그럼 못해도 우리가 한 못해도 한 130 벌겠어 일본 주만 만들어도 오스만 스페인 오씨 그게 돈 많이 버네 네 시부 클라이나이조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슬람 형들은 일단 그만 치도록 하고 뭐야 이거 쿠바? 쿠바가 클라이머 갖고 있네 여기 다 먹여줘라 나이스 힘내 힘내 형님들 그리고 얘 왔죠 대형수 뽑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프리카 갈거면 이렇게 뽑도록 하고 부대 96 네 그리고 일단 아시아에서 뭐야 깜 오! 신이시여 신은 날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이거 뒤져라 명나는 새끼들 안 뒤져라 아 안죽겠구나 어쨌든 네 코그 코그를 한 숨을 척만 더 뽑을까요 숨을 척 뽑고 갤리 돈이 없으니까 갤리로 대체하자 네 갤리로 뱉제 이 씨 돈 없어 우리 돈만 많았으면 우리가 갤리 대신에 대형선을 뽑았을 텐데 여기 어디야? 숨바라 아 숨 잠깐만요 숨 바 와 네 6이네요 38 네 일본에서 뽑자 천천히 뽑아 마을라카 몇점이냐? 87점 크으아 역시 신은 공평하구만 여기 무역회사 되지 않나 네 되죠 제가 아프리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역회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너무 좋아 여기 무역루트가 대박이거든요 12카짜리 12카짜리 과연 말라카는 영토를 얼마나 털릴지 궁금하군요 어 돈 없어 명나라 우리가 조공을 얼마나 맞췄는데 이놈들이 배가 불렀어 배가 불렀어 상체 조물주의 개념 뭐야 이거 아 맞다 우리 힌두바를 드리고 있었지 콜 난 뭐나 했어 이거 뭐야 저거 아따 우리 힌두바를 드리고 있는 중이었죠 저의 야심찬 어 재정 왜 있다고야 야심찬 계획 인쇄술 너무 노답이다 이거 6년 12월에 끝나네요 해성 아이씨 괜찮아 안돼 밤이 있어 어떻게 됐어 좀 비자 나가서 밀라고 이놈들아 일본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주가 어딨냐 싸우던 규슈 야 일본주 다 괜찮네 여기 주를 어디로 어디로 만들던 네 다 괜찮아요 여기가 대박이지 1.45 와 주 안 만들었는데 와 수입 벗어 1.26 와 주 안 만들었는데 수입이 나오는 것 좀 보세요 주 여기다가 코어까지 박으면 얼마나 돈 많이 벌리는 거야 추부 나중에 행정조차 모이면 주 좀 만들도록 하고요 추부 여기도 왜 이렇게 없네 여기 뭐야 도대체 뭐 나오길래 2.14가 나와 금 아 금 나오구나 아씨 또 금이야 생각해보니 금이네 아 진짜 아 진짜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생각해보면 크루세이더 킹즈는 세일을 하냐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중에 스팀 세일하면 크루세이더 킹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아이씨 아 주 다 만들었구나 필리핀도 주 대박인데 여기 부르나이 끝났어? 맞자 이놈아 군사가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맞자 용병회사 과잉 안돼 야 빠져빠져빠져 아프리카 진출하려고 지금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야씨 야씨 호흡형 엄청 비싸네 뭐야 이거 아 깜짝이야 여기 1연대 있네 용병 2연대 뽑아가지고 잡아야겠다 나중에 그것이 궁금하다 이게 군대 어딨어 이거 어디다 숨겨놨냐 저거 전쟁 끝나면 저식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잡을 수 있게 용병을 뽑아놨고 자동으로 잡을 수 있게 용병을 뽑아놨고 클라임 다 날쭉하고 했으니까 코어 비용이 한 못해 쌀 것 같은데 이러면 네 뭐야 이 시기 어 왔다 네 브루나이 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마니 스마니형의 왕시교론을 내가 무시했네 콜 우리가 이슬람이랑 교류가 많네요 생각해보니 다 왕시교론하면 이슬람쪽이야 좀 기다려라 내가 금방 간다 좀 기다려라 내가 금방 간다